아무리 똑바로 해도 배터리가 안 떨어지던데? 대체 해야 되겠다 나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얘가 이거 잘 풀리지도 않잖아 벤치로 돌려 그러니까 얘를 빼버리고 있잖아 엠사 볼트에 렌치볼트로 끼도 렌치볼트로 끼면 렌치를 갖고 다니는데 렌치로 끼면 되거든 형님 밖에 얘기해줘 얘기해줘 일로 가야 되는거에요? 네 일로 일로 가는거 그러면 아니 아니 농담으로 농담으로 아 큰일날 뻔했네 우리 올라오는 길이 계속 가는데 잠시만 올라오는 길이야 가장 흥미로운 것 같은데 저희는 거기에 산거가 왜이래? 왜이래? 어이 겁나 가 가 가 가 올라가 그냥 가 괜찮아 그렇지 아까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가야지 어이씨 너 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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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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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게... oh shit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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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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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ol oh sh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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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oh sh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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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oh sh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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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다 머리들은 왜 숙이는데 습관야 습관 아우 원가야 아파 몸이 다 돼서 그래 아우